요즘 뇌영양제 포스파티딜세린 많이 드시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인지력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뇌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각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의 인지력이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광고들 보면 포스파티딜세린이 치매도 예방한다 이러는데 사실 그건 좀 아니죠 물론 포스파티딜세린이 뇌의 신경계 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아예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진 않겠지만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신다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혹은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 어찌됐든 최근 포스파티딜세린이 굉장히 인기인데요 특정 성분이 유행이면 똥파리들이 꼬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 포스파티딜세린 잘 고르는 방법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포스파티딜세린 잘 고르는 법 첫 번째 순도는 필요 없고 원산지 그리고 넌지에모를 확인하자 특정 성분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잖아요 제품 가짓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순도 마케팅입니다 찾아보시면 포스파티딜세린은 순도가 80%인 것이 더 좋은 원료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순도는 60에서 70% 이상만 되면 되고요 포스파티딜세린은 순도가 60%나 70%나 80%나 품질 차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파티딜세린은 순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원산지와 넌지에모 포스파티딜세린 원료의 원산지는요 중국, 인도, 미국, 유럽 이 정도가 국내에 유통되는데 중요한 건 원료의 원산지가 아니고 원물의 원산지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 포스파티딜세린은요 먼저 대두를 이용해서 대두레시틴을 만들고요 그 대두레시틴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중국산 대두를 사용해서 인도에서 대두레시틴을 만들고 그 대두레시틴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포스파티딜세린을 만들면 미국산 포스파티딜세린이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원물의 원산지 즉 대두의 원산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른 추출물들과 다르게 왜 포스파티딜세린은 원료의 원산지가 아닌 원물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느냐 바로 넌지에모 때문입니다 유전자 조작, 유전자가 변형된 농산물, 지에모를 안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걸러낼 수 있으면 걸러내야 한다고 보고요 서류 증명상 유럽산 넌지에모가 가장 믿을만 하고요 포스파티딜세린은 논지에모와 함께 원물의 원산지가 유럽인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포스파티딜세린 잘 고르는 법 두 번째 분말 제품보다는 캡슐 제품, 특히 경질 캡슐을 고르자 모든 영양제는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매일 먹으면 좋은 게 있고요 굳이 매일 먹을 필요 없는 것들이 있고요 2, 3일에 한 번씩 드시는 거죠 그리고 특정 경우에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드시면 되는 것들이 있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은 드신다면 되도록 매일 드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스틱 분말로 나오는 제품들은 매일 드시기엔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맛과 첨가물 때문이죠 분말 제품은 아무리 맛있어도 몇 번 먹으면 질리게 된다는 거 꾸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 분말 제품은 맛을 내기 위해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먹어도 되는 첨가물들이지만 식품 첨가물 홍수의 시대 섭취하는 첨가물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말형보다는 캡슐형으로 추천드리는데 제품 만들 때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연질 캡슐보다는 경질 캡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장난치느냐 포스파티딜세린은 원료 타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분말 타입과 오일 타입 분말 타입이 경질 캡슐에 사용되고요 오일 타입이 연질 캡슐에 사용되는데 분말 타입에다가 대두유나 포도씨유 같은 불필요한 기름을 잔뜩 섞어서 연질 캡슐에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분말 타입으로 제품을 만들면서 오일 타입처럼 보이려고 하는 꼼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일 타입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죠? 여튼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구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경질 캡슐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남은 두 가지는 짧아서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잘 고르는 법 세 번째 너무 싼 제품은 제키고 학교 마케팅은 거르자 포스파티딜세린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원료값이 비싸다 다른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원료들에 비해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파티딜세린은 해외 직구 제품들도 비싼 제품들이 많은데 한 달 분 기준 1만 원 중반 이하 제품들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싼 제품들도 좀 그렇죠? 한 달 분 기준 5만 원이 넘어간다 그런 제품들도 굳이 구매하실 필요 없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S대에서 개발했다는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이 더 좋으냐 물어보시는데 영양제 구매하실 때 무시하시면 되는 3대 정보 뭐죠? 첫 번째 특허 정보 두 번째 어디 어디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누구누구 의사나 약사가 배합했어요 이런 거죠 물론 그 제품들이 좀 특별할 수는 있어요 잘 만든 제품들도 있고요 하지만 굳이 그런 제품들을 돈을 더 주고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S대학교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포스파티딜세린 구매하셔도 되는데요 다른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포스파티딜세린 잘 고르는 법 마지막 네 번째 이상적인 조합을 찾아라 포스파티딜세린 제품들 보면 상당수 제품들이 은행잎 추출물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그 이유는 은행잎 추출물을 같이 넣으면 기억력 개선이라는 말을 광고할 수 있어서인데 포스파티딜세린이 인지력 기능성이니 기억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드셔도 되고요 아연도 마찬가지죠 아연을 넣으면 면역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니 넣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제품 효과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어떤 제품은 포스파티딜세린이랑 유산균을 섞어서 뇌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라면서 판매하는데 아 그런거 보면 참 어이가 없죠 자 그럼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의 어떤 성분의 조합이 가장 좋으냐 저는 하루 섭취량당 콜린이 4에서 50ml 이상 들어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순수 콜린 함량 기준이고요 포스파티드세린은 신경세포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는데 좋고 콜린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과 염증 조절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성분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뇌 건강과 전반적인 신경기능 유지에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났네요 제품 추천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